신석기의 뼈를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었대 어? 신석기하면 역시 그거 아닙니까? 뭐..뭐라그러더라 그거? 청동기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구석기 때 그거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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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석기 때 민무늬 토기다 아 또 옛날 생각나네요 또 어 아휴 그때가 언제였더라 어 제가 옛날에 정말 옛날 정말 오래전이죠 어 그 시절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이 또 생각나네요 자 일단 나뭇가지를 모아서 뭐여 이거 도롤이 있어 통나무를 좀 거치시켜놓을만한 통나무 뭉 통나무 잡는 곡이 필요해요 지금 통나무 잡는 대가 있는데 이게 통나무 잡는 게 아휴 근지러분 이건가? 아이씨 15개 하나 드네 아 뭐 뭐여 이거 왜 이리 많이 들어 여기에 좀 통나무를 모아놓읍시다 어 됐어 뭐 다 모읍시다 그냥 자 자 여기에다가 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아아 맞네 저도 나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저 인문계 나왔습니다 인문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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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왔는데 나는 공부와 좀 거리가 먼 아이더라고 하 하 하 좋았어 많이 캤다 아이야 오 헉 뭔소리야 왔냐 널 기다리고 있었다 니 친구 둘 여기에 놔뒀어 챙겨가 아 챙겨가라고 인마 어? 왜? 왜?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냐고 자이씨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디서 어 조용히 해 아휴 말 맞네 이 친구 자 자 눕혀 놓읍시다 그리고 저 밖에 보니까 저 또 있던데 아 그리고 대박 와 이거 씨를 수 있구나 이렇게 진짜 좋네 이거 와 이거 이렇게 씨러 갈 수 있어요 와 나 이게 이런건줄 몰랐네 이 뒤로에서 이렇게 끌고 가는거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게 다있나 반갑습니다 마트 가세요? 마트 가세요 아휴 이번에 장 좀 많이 봤어 아휴 이번에 챙길게 뭐였더라 이번에 떡볶이 할라고 떡볶이 할라고 떡좀 챙겨갑니다 여기 아휴 아휴 떡이 많네 여기에 아휴 아휴 무거워봐라 이거 아휴 떡이 왜이러 무거워 아휴 하나 더 쌀 수 있나 아휴 됐어 됐어 아휴 더 챙길 수 있겠다 이거 아 더 못 챙기네 아휴 더 못 챙기네요 어 여기 놔둡시다 여기 놔두고 아휴 좀 더 챙겨와야겠어 자 이쪽으로 끄어야 돼 아휴 끄는것도 방향이 있어가지고 방향대로 끄는게 좀 생각하기 힘듭니다 됐어 됐어 아휴 내가 뒤를 알아야돼 뒤 뒤를 뒤를 못보네 또 이게 자 놔두고 뒤에 한번 봐주고 어휴 제대로왔네 제대로 왔어 아휴 나무에 걸렸다 덜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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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 집은 아무도 말릴 수 없어요 이제 뭐 짓죠? 함정 좀 지어볼까요 함정 락홀더 아 로그홀더 아 슬레드 끌개 아 슬레드였네 제가 만들거 이 홀드 홀더 홀더 이걸 만들어야 했는데 홀더 만들어도 양이 얼마 안들어갈 양이기 때문에 스낵바 와 내 스낵바 이런거 필요없지않아 왜 펀 이런것도 필요없지않아 뭐 제가 지금 필요한거는 없습니다 함정정도 함정 만들어볼까 함정 막상 지금 만들거 해봐야 함정정도 밧줄이고 구하기 힘든데 스읍 이거? 돌덩어리 두개? 요거 만들거야 요거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어 이제 봅시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지? 이렇게인가? 아 어딨어 어 저 어디 어디 급하게 뛰어간데? 망했다 쟤네 오겠네 하아이 하아 저 왜왜왜왜왜왜 어디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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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몽디 들고왔다 아아 큰일났다 이거 몽디 들고왔다 몽뚱이 들고왔는데 어떻게하죠? 내가 두들기겠다는데 지금 나 돼지 두루치기 만들겠다는데 지금 아이씨 아이 큰일났다 이거 아아 완전 큰일났다 단디 준비합시다 어 어 내가 쉽게 당할줄 알아? 어? 아주 그냥 오기만 해봐봐 어? 요리해줄테니까 아아 아아 맘에 들지않아 아아 여기가 지금 친구 복수하러 온거 같은데 본때를 보여줘야합니다 어디있어 아이씨 왜왜왜 와우 진짜 무서워 와우 옛날보다 더 뭔가 그 사운드가 살아있네요 근데 너무 대놓고 살았나? 잘 살아보세 어 잘 살아보세 우리 다같이 사는 삶 이러지 말자 애들아 저기있네 어 어 불을 부셔야되는데 휴어어어 호호 빨리 들어와 이 카줄템께 가만있어 헤헤헤 가만있어 가만있어 그래 괴롭지 나도 그 마음 이해한단다 이 어? 괜찮아 차이차 이제 좀 얌전하군 자 어어 얻었어 풀파워 몽둥이 어 너 당장 내가 다져줄게 얘들아 어디갔지? 그 친구 어디갔죠? 아이고 자 일단 자 너 혼자있기 심심하지? 여기 같이있어 자식 너 너 뭐하냐 지금? 너 그 뭐 뭐야 너 너 그 허벅지의 공 뭐야 이거 개그 아냐? 어어 참네 진짜 어 아까 몽둥이 하나 있었는데 같은건가? 어 내가 가진거랑 똑같은거 아 똑같은거네 아 똑같은거요 살짝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 안하셔도 돼요 뭐 이런애들 한두번 상대하는것도 아니고 뭐 일도 아닙니다 이제 어 잘 놔두고 자 이제 뭐 제가 원래 하던일 하러갑시다 캬 엥? 맛있다 뭐야 아 아 내 고함소리네 어휴 나무까지 만들어서 함정좀 만들고 그렇게 할게요 또 언제 또 적들이 쳐로올지 모르니까 애들이 제일 무서워 어 제일 무서워하는게 저 식인종들입니다 식인종 허챠 떼다 아 아 좀 삐질 뭐하네 많이 힘든가봐요 주인공이 어 통나무 두개 아 너 통나무 쎄고 쎄는데 쎄고 쎄게 내 통나무지 좋았어 하나 꽂고 옳지 여기 하나 두고 어 아 이거 반대로 했다 이거 아 이거 반대로 했다 아 이거 반대로 폭대는거네 하아 참네 아깝네 아 쟤 어떡하지 저거 못 부숩니까 저거 어 계속 그냥 강하여 비 안오나 아 비와서 물좀 구해야되는데 자 어 좋아좋아 나무 나무까지 충분히 구했다 이 게임 결말은 나중에 제 아들을 찾고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다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끝 자 이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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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보이죠 딱 권비에 이렇게 딱 걸리는거요 어 아시겠습니까 어 왜이래 이거 아 왜이래 아아아 이쪽에서 해야되나 됐어 어우 됐네네네네네 요렇게 쭈 어어 완벽하다 어 내가 지금 설치를 잘못해서 그렇지 정말 완벽하다 다시 지어야 했네 이쪽 편에 저거랑 똑같은거 해야지 으음 잠시만요 하나 더 하나 더 해야겠다 진짜 이쁘게 잘 만들었다 방향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쪽 반대쪽으로 여기 하면 되겠네 됐다 자 또 하나하나 해서 아 또 금방 또 구해요 어 좀만 구하면 되니까 녹았다 또 금방입니다 어 왜 또 순식간이지 이런거 흡쟌! 화사! 초초초초 초초초 으아차차차 아 자꾸 뭔 소리 들려요 어 자꾸 뭐 맘 마음에 안들어 뭐 뭐 있는거 같애 어 어 용사님 포레스트 최고의 무기 얻으셨나요? 일본도 세상에 일본도가 있습니까? 우와 아니 일본도가 있어요? 아 나 일본도를 본적이 없는데 난 내가 알고 있기론 이 클럽 이 무기가 최고인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최고의 무기가 있다니 세상에 그거 어디서 구하죠? 빠른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만들어야되나 일본도 맵에 딱 한개 있어요 안 찾을래 세상에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찾아요 너무 복물복 아니야? 날개 못달았어요 날개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나이구 어디서 어디 찾습니까 그거 그 그 조그맨한거 아닙니까 그거 날개 한 다섯개 모았는데도 이게 안되더라구요 하 어려워 어 천천히 흐야 하사 싱크홀과 큰강 사이 비행기와 동굴이 있는 곳의 언덕길 좋은 팁 감사합니다 싱크홀? 싱크홀이 어디지? 어 일본도 찾으러 가볼까요? 다음날 밤에는 일본도를 찾으러 원정을 한번 떠납시다 어 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먹방은 비오는 소린줄 알았네 누가 보면 비오는줄 알겠어 먹방은 평일 오후 9시에 하고있어요 9시에 회요 근데 이거 안되네 어 이게 점액이구나 프리셋 아이 자꾸 소리 날래 이게 무슨 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빗소리야?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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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풀강 한 번 해 보고 싶다 저 불 불이 어딨지 나 이 근처에 불 해놨는데 오우-, 흐음단막에 단 라드 드르셨네 자 어서 한숨 잡시다 아Que요도 이리 자네 에잌 650 어enh 으흐흐흐 잘잤다 으흐흐흐 저장 쯧 세이브 아아 좋은아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살고있는 박병진 용사라고 합니다 아주 평온하게 저 혼자 잘살고 아여여 안되겠다 저 가서 거북이 한번 구워옵시다 어 거북이 좀 구워야겠어 거북아아 우리 거북아아 우리 거북이 어딨어? 우리 거북이 어딨어? 물은 어디갔고 거북이한테 물 떠나라 그랬는데 아유 우리 거북이들 물 하나도 안 떠났어 이상하다 이 거북이 있어야 되는데 거북이가 안보이네요? 큰일났다 이거 거북이 없으면 안되는데 거북아 내 밥 내 밥 야야 아이씨 큰일났네 이거 일단 컴퓨터 부수고 컴퓨터는 부숴줘야 제 맛이지 여기서 어차피 쓸모도 없어요 컴퓨터 다 부숴야돼 아이씨 어떡하지? 아이씨 큰일났네 지금 거북이가 없어요 나 거북이만 믿고 여기 있었는데 불과사리가 있다는거는 불과사리를 먹고사는 거북이가 여기에 있을거란 얘깁니다 아아 아침 일찍이라서 거북이가 안나왔네 아유 거북이 게으르네 아아 내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 볼때는 진짜 거북이가 막 빠른줄 알았는데 애가 그래도 끈기 있을줄 알았어 빠르지 않지만 느리지만 그래도 막 끈기있게 어? 포기 없이 이럴줄 알았는데 애가 늦잠자네 아아 토끼가 낮잠을 잔다면 거북이는 늦잠을 자네요 안보여 뭐여 이게 상어 먹을 수가 없어요 상어이 왜 못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돌 던져 형 먹지도 못해 어? 어? 안녕 거북아 반갑 아유 아 반갑다 아아아아 아이고 까다 자 여기에다가 자 또 또 이거 해놔야되요 이거 해놔 이거 해놓고 계속 그냥 물을 여서 주구장창 먹는겁니다 아유 나뭇가지 하나 들고올거겠네 이거 어? 안녕 거북아 아 난 너가 여기 있을줄 알았단다 고맙다 쓰읍 아마 두 마리만 먹죠 어 하아 물그릇은 그거 하나면 충분해요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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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있는거 만듭시다 어차피 있는거 만들어라 그냥 그냥 뭐쓸 아아 참 배고파 죽겠네 지금 너도 꼭 내 배고플 때 와야겠니? 너 점심밥 할래? 어? 점심밥 하고싶어 임마? 너 뭐 그게 그게 뭐야 뭐 CD야? 어? 요즘 세대가 어느 땐데 USB 꽂아야지 왜 CD를 들고다니고 난리야 임마 어? 하아 답답한거 하아 답답해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이 CD를 꽂고 다닙니까 이거 뭐야 깜짝이야 아 아 내 다리에 걸렸네 아 시껌했네 호우우우 아 아 사랑고기는 아 제 마음이 또 비위가 약해가지고 못먹어요 어 비위가 너무 약해 후 구리 너무 약한데 자 3개만 먹읍시다 3개만 딱 먹고 아 이거 이거 별로 끌기에 맘에 안든다 이거 좀 치워놓읍시다 별로인거 같애 어? 비오나? 왜이래 바람소리가 심해? 아 내 볼륨을 키워놨네 아 이제 좀 조용하네 그래그래 이래야지 어 캐리건이다 야 캐리건이다 요거 야아아아 저 등에 보입니까 지금? 캐리건! 두루와 너가 캐리건이냐? 이리와 딱와 그렇지 딱와봐봐 일단 너부터 너부터 잡자 둥글게 둥글게 앗 둥글게 둥글게 앗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수완벽 instit Scoot ㅋㅋㅋㅋ 아 아 안 걸리네에에? 멍청해서 걸릴줄을 알았는데 일로와 에에 안걸리네에 렉 이리와들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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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일로와줘 제발 제발 와줘 나 장소망이야 가져와라 아 저도 정말 이렇게 하기 싫은데 여기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네요 어 일로와봐봐 한 걸음만 더 와봐봐 일로와봐 여기야 여기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나 이야기 좀 하자 일로와줘 제발 나 딴 데 안 갈게 와봐 와봐봐 별거 없어 어 어 어 대박 어 어 뭐야 이게 야 왜 안와 빨리 좀 와줘 너 빨리 와야돼 아 내가 가야되나 이거 아 쟤 끝까지 안오네 아 내가 갈래 아 너 너 답답해서 못생겼어 너 너 그래가지고 어 너 언제까지 어 너 왜그래 안왔어 왜그래 안왔냐고 허 답답한거 허 화딱질라겠네 이거 아 이거 자꾸 안오네 왜 오락 그래도 안와요 이게 허 답답해 죽겠어 됐다 저기 또 친구 어딨어 이 친구 내가 저 눕혀놨는데 아 여기 있네 아 답답허다 답답해 아 무덤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게 공동묘지다 이거 어 이거는 더포레스트라고 좀 잔인하고 선정적인 게임이에요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시청을 자제 부탁드려요 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좀 그래요 어 내 마음이 다 아파 어 저 이렇게 막 사람을 막 죽여야 된다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프네 헤헤헤헤 뭐 그렇습니다 아 이쪽 맞나 여기 좀 통나무 좀 쌓아둘게요 함정이랑 뭐 다른거도 많이 만들어봅시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골고루 만들어보는게 제일 좋은거 같아요 어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 아니에요 어 용사님 캠은 어디갔나요? 캠은 숨겼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아휴 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게임하는걸 또 보여드리겠어요 어 순간아야지 아 나뭇가지 많이 모았나? 자 아 아우 좋다좋다좋다 좋다 뭐야 이거 공같은건데 이거 아우 나뭇가지 든든하니 챙겼고 저기 가서 이제 등껍질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물 먹는거 해놓읍시다 아 물 먹는거 보니까 내가 다 목 내가 다 목이 많았네 물이 안 생기네 이거 물이 뭐 비가 떨어져야 물을 만들지 자 이거였나? 됐네 이야 네개있다 어 아 다섯개 다섯개 비 한번 오면은 저렇게 다섯달이 있으니까 뭐 목말라 죽을일은 없을거 같네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이 목마르네 아 제발 비 한번만 와라 아 비 한번만 와라 제발 비와다오 비가 안오네요 지금 내가 가진 소다는 하나 저 저 물 저거 저 물 하나 저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야되는데 불은 왜 켜고있는거죠? 따셔요 우어업 어머 어머 파이어엑스야 일회용이었어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? 세상에 무기에 화염 인첸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고일 반갑습니다 비 기다리지 말고 강을 찾아요 아 강 찾으러 갈까요? 그냥 여기서 좀 정착 생활하고 싶은데 네 저 공동묘지도 만들어놨고 아 딴 데가 싫은데 딴 데가 좀 그런데 오늘 안에 비가 안 오면 딴 데 찾아봅시다 물 그냥 마시면 안 되나요? 아 맵 곳곳에 멀티를 지어놔서 별장을 만들어요 천잰데?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불 못 끄나 이거? 불 못 끄나요 이거? 아 껐다 끄는 키가 있었네 아 게다가 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천천히 모든 지역을 벌목에 나가는 겁니다 완전 싹 쑥대밭으로 만드는거지 이 섬을 대머리로 만들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? 저도 이거 더포레스트 구매해놓고 업데이트 어 좀 게임 안 한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업데이트가 됐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자 이거 좀 치워놓고 이거 아이 기력이 없네 좀 기다립시다 이게 나무 하나 팬들도 진짜 힘들거든요 어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흐아 하사 하사 하차차차 지금 이제 더포레스트 멀티되죠 음 멀티되고 아마 정품은 정품끼리만 되지 않나요? 스팀에서 이렇게 같이 하사 하차차차 어 아이 또 떨어지네 지금 주인공이 숨 찬가봐 지금 아 진짜 비 안 온다 어쩌지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오 안녕? 어디가니? 아 잠깐만 내 무기좀 받고 끼고 어디가 어 자 친구들 곁으로 가자 자 친구들 곁으로 가자 어 자 내 친구들 곁으로 보내줄게 아휴 여기 친구들 많네 아휴 여기 뭐 이야 아 1열 종대로 이거 다 쌓아놓을걸 하 수고하셨어요 더 부숍시다 더 설치합시다 아 아 뭐 혼자 해도 충분히 칼이랑 도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한번 열심히 해보죠 어 사람은 원래 열심히 하는 생물이니까 맞다 이거 만들어야겠다 이거 아 나뭇가지 아직도 부족하네 씨 따단 함정을 설치해놨어요 혹시나 걸릴수도 있잖아요 나뭇가지 좀 챙겨가야겠다 자 여기서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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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자꾸 걸려 이거 필요없어 나뭇가지는 무제한인갑네 나무는 지금 좀 많이 벌목했는데 나뭇가지는 자꾸 생기네요 대단 어우 좋다 양방향으로 있으니까 일로 가다가도 퐁 이러면서 해 어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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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있어 어우 함정 느낌있어 신인종은 너무 잔인하 오 잠깐만 저 눈앞에 강이 있었네 여러분 물 차였어요 아 저도 이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나 정말 목말랐는데 잘됐다 뭐 이거 밧줄이다 오예 밧줄 진짜 구하기 힘든건데 자 마셔 물 마셔 왜 뭐 마시지 지금 물속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물 좀 더럽나 와 답답하다 왜 물을 못 마셔 아 마실 수 있는 물과 못 마시는 똥물이 있습니다 똥물이네요 헉! 아니야 괜찮습니다 목만 죽일 수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지금 근데 얘가 왜 이리 힘들어하지 자 좀 먹어 아 좋았어 배도 채우고 기력도 좀 잡고 아 된덜덜덜덜 그리고 이 기력을 챙겼잖아요 그랬으면은 이득입니다 됐어 다 챙겼다 자 이제 여기서 벌목 생활을 시작합시다 더 포레스트 생존 게임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라차차차 나무를 다 쓸어버리갔어 더 포레스트에요 지금 화목하게 지금 여기 공동묘지 지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동묘지를 어차해야되지 아 딱 뭔가 모양을 네모나게 만들고 싶은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내가 너무 아 내가 너무 잔인했어 아 병진아 착하게 돌아와 너 왜그래 너무 잔인하잖아 착하게 하란 말이야 게임을 좋았어 정신차렸습니다 여러분 저 목마른데 물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목이 너무 마르네 나 너무 열심히 말하면서 게임했나봐 어허 아니요 제가 진짜 진짜 내가 목이 말랐어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목이 말랐어 잠시만요 아 저 강좀 갔다왔습니다 물좀 가져왔어요 자 물 한 모금 하면서 어 어 야 잠깐만 저기 시인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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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멀리 또 보여요 일로 오겠는데 근데 여기 진짜 시인종 많다 이거 스타트 지점을 내가 잘못 정했나 근데 여기 좋은데 여기 강도 눈앞에 있고 와 여기 물소리 좋죠 저도 처음에 물소리 딱 들으니까 좀 괜찮더라고 뭔가 맑은 소리 근데 이게 페트병 안에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아쉬운 물소리였어 어 어 아니 이 지점 저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뭐야 아 잔인해 부숴 저 여기서 좀 채집을 좀 해갈게요 다 부수고 좀 챙겨가야겠어 어 아니 여기는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쌓아놓는게 더 잔인해요 정말요 그래도 나쁜 악의 기운들을 한 곳에 모아놨으니까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난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런가요? 뭐구나 여기가 좀 그늘이 지네요 그늘이 안 지도록 저기 나무를 다 팹시다 어 그늘이 안 지도록 해야겠네 그늘이 지네 여기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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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내 때렸어